먼저 법무부 장관과 황경부 장관 그리고 보훈처장 인사가 바로 있었고요. 있자마자 바로 지금 청와대의 아주 핵심 3인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서실장, 정책실장 그리고 민정수석 이렇게 세 분이 사표를 냈어요. 사실상 경질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민정수석은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있었고 김상조 정책실장은 여러 가지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교체 요구가 많이 있었죠. 노영민 실장도 활동을 하기도 오래 했고 그런데 지금 시점이라는 걸 놓고 보면 법무부 장관 교체에 이어서 곧바로 3명에 대한 사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경질로 봐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으로 절대 인사를 쓰시는 분이 아닌데 이번에는 좀 예외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영민 실장은 전체적인 국정운영의 책임에 대해서 저는 좀 물었다고 보고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던 당시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서 그대로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고 좀 내부적으로 높은 한 점이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개혁의 새로운 곧비를 다지기 위해서 좀 새로운 인물을 들여야 되겠다. 이 문제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정책실장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동산 문제 등에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정책적 조율이 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과 함께할 새로운 진영을 짜시는데 좀 나서신 게 아닌가.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사표를 낸다는 얘기를 계속해왔고 사실은 2기 인산이 마무리가 되면 2기 장관 임명이 마무리가 되면 본인도 물러달 뜻을 표해왔기 때문에 경질 반 자의 반 이렇게 섞여 있는 인사를 좀 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경질이란 분위기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청와대는 되게 노력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마지막 1년을 정말 강고하게 준비하기 위한 그런 인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이 됐는지를 보시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란희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란희님께서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죠. 유영민 전 과기정토부 장관 그리고 이호승 지금 경제수석 그리고 신현수 이분이 안기부 예전에 국정원 기조실장이었죠. 국정원 기조실장이었던 신현수 실장 이렇게 세 사람이 각각 비서실장 그리고 정책실장 그리고 민정수석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은 이호승 수석 같은 경우는 확정이란 말은 안 뜨고 있는데 유영민 비서실장 신현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거의 확정이라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일단 유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청와대도 이미 들어갔다 나갔다는 걸 보니까 대통령께서 부르셔서 의중을 물은 것 같고요. 이분은 부산대 수학과 출신이에요. 학사로서 LG CNS LG 전산에 처음 입사를 했었고 옛날에 수학과가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고 컴퓨터 전공자로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포스커의 사장까지 올라간 내부적으로는 입시전적인 인물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2016년에 문재인 대표께서 직접 총선 인재로 영입을 하신 분입니다. 처음에 공천은 인천 송도로 돼 있었는데요. 인천 송도에 가서 준비를 하려고 할 때 그 당시 문재인 대표께서 직접 전화를 주셔서 부산이 어렵다 해운대에 좀 출마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부탁을 하셔서 유영민 후보가 당시에 하루 저녁을 고민하고 다음날 이제 머리를 끙끙 싸매고 있으니까 사모님께서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느냐 해서 2차차에서 대표께서 나한테 해운대를 가라 그러는데 송도에는 당선이 되겠지만 해운대 가면 그냥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고민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사모님께서 문재인 대표께서 가라고 하면 어렵게 끝내신 말씀인데 당연히 가야지라고 해서 그날로 짐을 싸서 부산 내려가서 해운대 선거를 준비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하태경 후보하고 맞붙었던 지역구인데요. 떨어졌죠. 두 번 연거퍼 고배를 마셨고 첫 번째 끝나고 나서 대통령께서 중학에 쓰셔서 과기부 장관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5G 있죠. LTE 다음 5G. 5G 시스템을 들이는데 이게 원래 화웨이밖에 장비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화웨이 장비를 삼성으로 국산화하는데 시간을 벌어주는 정책적인 일들을 해서 8개월인가 시간을 벌어서 결국 5G 장비를 국산으로 하는 데 성공을 했고 작년에 치르진 못했지만 동경올림픽이 치러졌을 경우에 도쿄올림픽이 치러졌을 경우에 일본의 5G 망을 까는 사업자로 삼성이 선정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기업인으로서는 굉장히 협격한 전공을 세웠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도 그렇게 기업의 문화에서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윗사람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주어진 실물을 잘 움켜쥐고 가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 하반기 친정체제를 강화한다고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모든 것을 만기칠랑하시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유영민 전 장관이 비서실장 들어간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금 더 고삐를 쥐고 마지막 1년 흔들리지 않고 좀 가보겠다. 개혁에 대한 고삐를 좀 더 쥐어보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얘기시죠? 직접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신 거로 좀 파악을 하고요. 신현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원래 출신은 검사입니다. 검찰 출신으로 있다가 맞아요. 문재인 정부, 죄송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비서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옷을 벗었고요. 다시 검찰로 보통 돌아가는 관례를 따르지 않고 검사복을 벗고 변호사로 전직을 해서 변호사 생활을 좀 했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제가 대선 캠프에서 항상 뵀던 분인데요. 법무 담당을, 법무본부에서 쭉 총괄하는 법무본부장으로 돼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2017년 대선 캠프에서 나름의 공을 그때 가짜뉴스 포함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일들이 많았는데 모든 책임을 져던 사람이 신현수 변호사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신임을 하셔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즉 국정원의 내밀한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는 자리인데 국정원 출신이 아닌 본인이 민정수석실 때 비서관으로 데리고 있던 검사 출신의 신현수 실장을 보내서 기조실을 살펴서 국정원 개혁을 또 담당을 시켰고요. 그게 이번에 대공수사권 조정으로 또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을 쭉 밟았던 사람으로 언제든 검찰총장까지는 아니지만 민정수석으로 언제쯤은 한 번쯤 쓸 카드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들어오게 되신 분이시라서 그런 점에서 여기 역시 박범계 장관도 그렇지만 두 분 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절에 비서관으로 함께 일해봤던 동지들 아닙니까? 검찰개혁의 문재인 민정수석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두 사람을 한 사람은 민정수석,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아있는 검찰개혁의 실무적 마무리, 이것을 본인이 직접 담당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입법 공격과 함께 진행이 된다면 곧비는 곧비대로 쥐고 그리고 정말 말의 옆구리는 옆구리대로 조이는 그런 작전이 될 수가 있겠네요. 양동 작전. 그렇죠? 박범계 의원이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 갔지만 원래 법사위 소속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검찰개혁 TF의 위원장을 맡고 법사위에 있던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민주당과 법무부가 당정 협조를 통해서 검찰개혁의 입법 사항을 챙기는 것. 이것이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대국민 성명 발표하시면서 하셨던 법무부와 검찰이 같이 잘 만들어서 검찰개혁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민주당이 입법적으로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들을 맞물려서 봤을 때 대통령께서 친히 고른 인사라는 점에서 국회와 법무부가 잘 협조해서 남은 개혁과제들, 입법과제들을 해결하라라는 대통령님의 명령으로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JYK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JYK님. 저 혼자 춤을 추고 있네요. JYK님 쌍김시대 응원합니다. 성수영님, 김대변님 파이팅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호승 수석은 좀 결이 다른 인사예요. 그래서 이호승 수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확실하다고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호승 수석은 이제 경제통이잖아요. 원래 기재부 출신으로 들어왔고요. 기재부에서 쭉 컸고 들어와서 경제수석까지 맡고 정책실장까지 올라가게 되면 대통령께서 경제개혁과 관련돼서는 기재부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기재부의 입김이 너무 센 것이 경제개혁을 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만 해도 그래요. 사실은 정부 측에서 이걸 좀 손보면서 원래의 의지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그런 요구에 계속 먹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좀 우리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잘 힘을 합해서 제대로 결이 살아있는 그런 법으로 되돌려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재부, 고용노동부 이런 데 입김이 너무 센 거 그거 사실은 개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업이 국회에다 로비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사실 로비를 더 많이 하는 곳은 행정부고 특히 기재부입니다. 기재부 관료들 같은 경우는 사무관 하던 시절에 유학을 한 번씩 보내주거든요. 미국으로.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지역에 항상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들이 주재원을 또 같이 보냅니다. 맞아요. 주재원들이 현장에 가면 가족들이 다 함께 있거든요. 그럼 아름아름 찾아서 기재부 공무원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서 같은 학교를 간다든지 하여튼 5만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가족끼리 친해집니다. 그럼 외국이라는 낯선 배경, 가족들까지 함께 있는 문화에서 부인과 아이들과까지 쭉 친해지면서 30대에 이들은 어떤 이런 기업인과 공무원의 관계가 아닌 유학에 가서 만난 친구라는 그런 컨셉을 형성을 하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대기업들이 과장급들을 보내서 사무관들과 그런 인연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30년 가는 거예요. 그럼 10년쯤 지나면 원래의 목적은 잊혀진 채로 그냥 가족끼리 교류를 하는 좋은 친구로 남다가 이 중에서 이 기재부 사무관 중에서 국장까지 승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기업에서도 그 국장까지 승진할 때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을 임원으로 승진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제 임원과 기재부 국장이 만나는 것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영희 아빠, 철수 엄마 이렇게 됩니다. 아니 거기에 또요. 거기에 또 하나 끼는 게 기자들이잖아요. 기자도 해외 연수 가서 혹은 해외 특파원 간다고 가서 거기서 그렇게 어울려. 다 가족 모임을 해. 기업 과장 가족, 공무원 과장 가족, 언론사 과장 가족 이렇게 모여서 골프 치고 밥 쳐먹고 그러고 노는 거야. 그러면 이게 딱히 로비를 했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다 LG에 들어가서 무슨 예를 들어서 이사가 됐다 그러면 김 국장 이번에 내가 정말 급한 일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미안한데 혹시 이런지 알아만 봐줄 수 있어? 더는 부탁 안 할게. 이런 얘기들 주고받으면서 하이드를 쌓아가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은 4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기업이 로비를 하기가 돈이 많이 들고 복잡합니다. 저놈을 아무리 잡아놔봐야 4년 있으면 사라질 놈이거든요. 하지만 기재부 관료들은 그 자리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로비가 더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김 국장 이러지도 않아 솔직히. 김 국장 이러지도 않고. 형 나 이번 한 번만 좀 봐줘. 이런 식이지. 그래서 기업체가 기재부에 로비하는 걸 생각하면 경제개혁에 있어서 기재부의 입장만 받아들여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인사는 대통령께서 개혁의 마지막 꽃비를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옆구리도 확실하게 조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 일단은 해석하는 것이 직접 챙겨서 가시겠다라는 의서로 저는 읽었습니다.